안녕하십니까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삼겹살, 김밥, 그리고 쫄면입니다. 여기는 깻잎, 그리고 오징어 젓갈이에요. 이거는 깔라마시입니다. 쫄면이랑 김밥이 너무 담겼어요.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배달시킨 거예요. 바로 단무지 깻잎. 냠냠, 야채 데치, 아삭, 아삭.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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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중 두둑 두둑 마리 으응 ㅎㅎㅎㅎ 으응~! 아... 아, 체명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다! 음~~ 흐앗... 쑸어억... 맛있겠다! ㅎㅎㅎㅎㅎ 삼겹살이랑 젓갈은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음~~~ 이렇게 해먹고 싶은데.. 지금 빨리 풀릴 거 같기도 해! ㅎㅎㅎㅎㅎㅎㅎㅎ 어! 풀렸다! 아아.. 이럴땐!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역시 쫄면 단무지랑 맛있네요~? 이렇게 했어요! 퍽퍽! 짠 c'mon 짠 짠 いち 시작! ㅎㅎㅎㅎㅎㅎㅎㅎ 이렇게! 하... 싹 싸서 먹어보고 싶다... 이렇게! 김치! 김치! 장면! 소만aus! 2,000개 20,000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쫄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약간 매운 양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분식찜 쫄면이었어요 새콤달콤한 거기다가 콩나물 아삭아삭 오이 아삭아삭 야채들이랑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김밥도 맛있었어요 삼겹살에 고소한 약이 굉장히 진하게 났어요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세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